안녕하세요. OKMAM입니다. 어디다 붙여? 제대로 찍는 게 여기 있는데? 제대로 찍고 있어. 찍어 보여요, 여기서. 카메라를. 이쪽으로도 올려, 이쪽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눈치다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빨리 잡혔네. 아니, 저 뒤로. 뭐야? 떨어져? 뭐야, 이게? 뭐야, 이게? 우리. 고사장. 어쩔 수 없네, 고사장은. 난 또. 여기 쳐버릴 게 다 걸려있어. 네? 거기서 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걸린 거구만. 내 거랑 걸린 게 아닌데? 내 거랑 걸렸다고요. 이게 누구 줄인데, 이거. 내 거랑 보여. 나. 아니, 그렇게 안 자라. 그렇게 안 자라. arta. 아 아 엄마 조그만거는 으 으 엄마 조그만건 아니네 아 야 겁나 조그만거 잡았으니까 으 으 으 으 이 Bird 유 craft 으 으 음 으 으 고도리 고도리야? 응 고도리야? 뭔 갈치야 갈치, 뭔 갈치야 뭐야 오늘은 고도리 타이밍 고도리 이런이네, 안 받고 도리를 안 벌려 고도리 고도리 근데 우리 고양이들 갈치 안 먹는다니까 아 맞다, 고양이네 고도리 고양이도 갈치 안 먹고 나도 갈치 안 먹고 근데 갈치네 갈치네 고동아 아니니까 고동아 아니네 가져가 그냥 그래 고동아 고동아 근데 조금씩 커지는 것 같다, 어때? 고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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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간이 고동아 뭐 아 까졌다고? 다 빠졌어? 아 나 봐 엄청 가더워 아무것도 없어 어? 그러면 안돼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완전 깡이야 완전 깡이네 돌멩이 많이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